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넣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2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애플의 자체 데이터 센터로 AI 시대를 본격 예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생각하는 TQ 투자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볼까요? 네이버 쪽에 증시 쪽에 뉴스가 있는데 보시죠. 날지 못하던 대한항공의 주가가요? 5천원 날개를 펼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15일 미국의 물가 지표에 울고 웃을 시장이란 부분 이거 중요하죠 15일날 AI 랠리 벌써 막 내렸나 믿을 건 엔비디아의 한방 그리고 밸류업 참여 긍정적인 검토 옆들을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이 부분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일본 재칭 코끼리 테마형 ETF로 인도 투자해볼까 인도가 요즘 핫하긴 하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시황 전망이라든가 기업 종목 분석 해외 증시 채권 선물 공시 메모 환율 등등도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상위 보시면 인터넷 그리고 문구류 해운사가 보이고요. 테마 상위는 해운 전선 코로나19 환전고시 환율은 5.5원 오른 1372.5원 그리고 국제시장 환율이라든가 금리 유가 유가는 내렸죠. 금시세 금시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도 굴이 올라가고 있고 납 옥수수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천연가스는 하락을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국내 증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산업은 39,512.84포인트로 플러스 0.32% 상승했고요. 나스닥종합은 16,340.87포인트로 마이너스 0.03% 하락 S&P500은 5,222.68포인트로 플러스 0.16% 상승했네요. 해외 증시가요? 좋았죠. 니케이, 상해종암,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보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뇌파 발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하 너무 이르다 라고 패드에서 뇌파적인 발언을 해서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플러스 뇌파 발언에요. 그리고 물가지표 초일기 48월에 시간이 온다 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지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원달러 환율이 5.5원 오른 1372.5원 상승했다 라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 3월부터요. 계속 환율이 올랐죠. 그러다가 4월 들어서 중순 정도 되니까 뭔가 좀 조정을 봤고요. 행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들어서 다시 하락했고 요 근래에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1,300원으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S&P500 맵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59% 상승했죠. 반면에 애플은 마이너스 0.82% 하락했고요. 구글은 마이너스 0.75% 하락. 메타는 0.16% 상승. 반면에 엔비디아는 1.27% 상승했고요. AMD는 마이너스 0.31%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07% 하락. 테슬라는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4% 대부분의 S&P500 주가가 혼조세를 보였죠. 참고하시고요. 피어앤 그리드 보면 48포인트로 기존의 공포구간이었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립구간으로 들어섰죠. 그럼 본격적으로 애플 자체 데이터 센터로 AI 시대를 본격 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TQQQ에 제가 투자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AI 칩 M2 울트라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애플은 맥용으로 설계된 첨단 칩과 유사한 칩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배치해서 AI 기능을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M2 울트라로 맥 스튜디오와 맥 프로에 활용되었던 기존 칩보다 CPU는 20%, GPU는 최대 30% 빠르고 강력하다고 하고 AI 작업에 특화된 유럴 엔진은 최대 4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출시될 아이폰이라던가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의 AI 성능 향상을 기대하게 되고요. 특히 이미지 생성, 영상 편집, 자연화 처리 등의 AI 중심 작업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플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기능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이클라우드 및 기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외부 시설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도 있지만 차별화된 AI 측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확보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애플의 입지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애플의 입지가 강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 GPT 등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된 AI 서비스 출시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제가 TQ를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애플의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요. 애플 주가 상승에 대한 3배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애플은 나스닥백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죠. 그렇게 되면 애플의 주가가 상승한다. 당연히 나스닥백 지수도 상승하겠죠. 그러면 나스닥백 지수의 3배 레버리지인 TQ도요. 상승하는 3배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 분산을 투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빅테크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시죠. 애플 주가 상승에 대한 3배 레버리지 효과. 그 전에 애플의 월봉 차트인데요. 애플은요. 주구장창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받았지만 어... 하지만 지금 상승이 한 세트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세트 그리고 조정 받고요. 확산병으로 그리고 다시 상승 조정. 어... 지난달에는 이렇게 은봉으로 4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5월 초에는요. 이게 은봉이었죠. 근데 어... 말아올리는 애플의 이런 좋은 소식들을 통해서 애플 주가가 상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점이었죠. 2023년 12월 1일 어... 199.62달러 최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요. 양봉으로 새로운 또 시세를 주는 애플 주가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5월 달에 은봉을 어... 이렇게 기록한다. 다시 반전해서요. 양봉이 은봉으로 변한다. 그럼 또 조정의 한 세트가 마무리되고 최악의 상황은 이 60선 까지는 이제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20선을 지지하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다시 이걸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 애플 주가가 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싹백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인 TQ에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도 포함되어 있죠. 애플의 주가 상승에 어떻게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구요. 최근 애플 주가 상승세를 타고 TQ 투자도 활발해질 수 있고 3배 레버리지 주가도 효과로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TQ에 대한 아래는 월봉 차트인데요. TQ의 월봉 차트인데 TQ는 상승을 했죠. 59.18달러 좀 있으면 6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8% 상승을 했는데요. TQ는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이었죠. 91.68달러를 찍고 2022년동안 와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물리셨다면 상상도 안되네요. 그 공포함이요.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지지를 받고 121선이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승이 한 세트 하락의 조정이 한 세트죠. 은봉 그리고 양봉이 다섯 개 기존 정고점을 양봉으로 뚫은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세트 두 세트 하면 한 세트가 더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가가 변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달에 은봉이었죠. 은봉이었는데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여기 여기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잠시 은봉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은봉이 세 개 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쭉 애플의 이런 호재라든가 여러모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정도로 반영을 해서 양봉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선을 회복을 한 상태죠. 물론 주가가 은봉으로 이렇게 한다 내려간다 그러면 다음 달도 은봉으로 여기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찍고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요. 아니면 이 양봉이 기존 이제 정고점을 다시 회복해서 뚫고 양봉으로만 이렇게 상승하는 하나의 한 세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최고점 돌파하는 양봉이 나타나게 된다면 새로운 시세로 TQ가 변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최고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뚫지 못하고 은봉으로 돌파도 못하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또다시 돌파한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돌파한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은 꼭 주가가 이렇게 된다 라는 부분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 높은 기술기업의 분산 투자 대한 내용인데 TQ는 이런 애플뿐만 아니라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주옥 같은 미래 성장 가능성 높은 기술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의 지금 초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요즘의 핫이슈죠. AI,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죠. 이러한 혁신의 물결 속에서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빅테크 기업들에 몰리게 되고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Q의 주가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혹시나 생각하신다면 PQ는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요. 3배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신의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투자하시면 안되겠죠. 저는 이런 확신이 위의 내용 애플의 내용 그리고 뭐 얼마전에 말씀드렸던 TSMC의 그런 호재 등등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신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판단은 본인께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단기적인 흐름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요? 저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TQ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TQ는 3배 레버리지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봉차트 보시면 일봉차트 보시면 그것을 감지하실 수 있게 되겠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과 함께 TQ의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우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TQ 투자 시 그러면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도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절대 원금 보장하는 그런 투자는 없고요. TQ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는 우선 주가 변동성이랑 시장 변동성을 볼 수 있는데 주가 변동성은 TQ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라서 변동성이 어마무시하죠.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간에 주가 가격 변동이 심해서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물론 상승 가능성으로 보면 자신의 수익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이테프입니다. 시장 변동성으로도 볼 때도요. 나스닥 100 지수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TQ의 가격도 3배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투자하시기 전에 자신의 투자 성향이라든가 위험 감수 능력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준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애플의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 그리고 AI 칩 개발은요. 회사의 성장에 새로운 국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클라우드 시장 AI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애플의 주가 상승으로 저는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100 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하는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3배 레버리지인 Q의 주가에도 이렇게 3배로 상승하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저는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TQ에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TQ 투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변동성이라든가 위험성은 동반합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요. 혹시나 TQ에 투자하시려는 분이 있으시다면 결정전에요. 충분한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본인의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길 간절히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